맛있게 끓이지? 맛있게 끓이지? 한 개만 먼저 넣어줄래? 한 개는 나중에 한 개 맛있어? 응 맛있어 흐린날의 산책 흐린날의 산책 소리도 불구하고 털의 산책 수시 일어나는 곳 헤맅 일어난 상숨 말아 일어난 상숨 일어난 상숨 동사무소 마시반드네 동사무소입니다. 1759년에 지어졌네요.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고요. 동네마다 이렇게 폴크라는 작은 가게들이 있습니다. 동사무소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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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떨어져 있네. 뭐 봐. 레몬처럼 떨어져 있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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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즈 라게 아야 블루베요 어? 아니 파워하고 잘 아하 우리집 리프트 블루베드 카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